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전투표안관리강화법안이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조금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기사를 썼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요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해당 영상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사전투표소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정보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이제 박완수 의원이 지난 1월 28일 날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발의된 내용들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발의한 법안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 정도로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은 여야가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를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꼭 필요한 법안인데 통과가 안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채 여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나마 다행히 통과가 된 거죠 참 놀라운 일인데 박안수 의원이 발의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19대부터 계속 제기됐던 법안이에요 이미 19대부터 관련 법안들이 제출이 됐고 20대 제출이 됐지만 다 통과 안 되고 끝나버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이제서 이 법안이 다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네요 이 내용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CCTV 그 영상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함 CCTV 이전부터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CCTV는 설치가 돼 있었죠 그러나 관련 법은 없었어요 관련 법이 없었어요 성관위가 2015년부터 관내 사전투표함 CCTV를 설치하긴 했지만 법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설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다 하더라도 또 그 해당 영상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성관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함은 관내 사전투표함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에서 투표한 사람들 또는 선상에서 투표한 사람들 거소 투표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해요 우편으로 그 투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우편투표함이라고 합니다 그 우편투표함과 그 다음에 관외에서 투표한 사람 예를 들면 제가 여수 사는데 출장 갈 일 있어서 서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사전투표일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외 사전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외 사전투표지도 등기로 해서 발송을 하게 되죠 해당 지역으로 그게 이제 도착을 하면 선관위는 접수를 해서 그것을 투표함에다 관외 사전투표함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거기에는 CCTV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CCTV가 없는 상태로 참 허술하게 보관관리를 해왔습니다 주로 이제 사무국장실 사무과장실에 보관을 해왔는데 거기에는 CCTV 말하자면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게 상당한 허점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제 관외든 관례든 이제 막론하고 우편투표함이든 막론하고 사전투표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그 영상을 6개월까지 또 보관해야 되는 이제 그것이 의무화 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번 4월 7일 재보선 때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곧 내년 아마 대선 때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내년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바뀐 법안이 뭐냐면 선거전용통신망에 대한 해킹을 막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선거전용통신망 선관위 설명에 의하면 선거전용통신망이 해킹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어차피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아예 명문화한 거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위해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해당통신망에 대한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문구가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의무가 된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게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함을 이전까지는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임계하기까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함 참관인 한 명씩을 지정하여 1년의 과정에 동행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동안은 이게 없었습니다 이 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체국 직원이 사전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소에 사전투표소에 직접 찾아와요 그래서 투표함을 임계해서 받아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을 들고 우체국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임계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의 사전투표 이송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어도 후보자 참관인이 참관을 포기해버리면 그 이유를 적어놓고 왜 포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놓고 그거는 어떻게 강제 못하죠 후보자 참관이 포기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기로 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사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던 이 QR코드 사전투표지에 찍히는 그 QR코드 문제예요 그 QR코드를 바코드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법원 판단이 아직 안 난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는 그것도 넓은 의미의 바코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게 뭔 바코드냐 그거는 엄연히 다르다 바코드 막대형 바코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선관위가 쓴 것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법령에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 형태 또는 모자이크 형태의 바코드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나서 CCTV가 전용 CCTV가 설치된다고 했고요 이번 4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4월 재보궐선거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전처럼 해요 관 내 사전투표함 CCTV 전용 CCTV는 설치하고 관 외 사전투표함 있는 곳에는 사무국장실, 선관위 사무국장실이나 과장실에 두게 될 텐데 거기에는 출입구에만 CCTV가 있지 그 전용 투표함을 비치는 CCTV는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번 4월 재보궐선거 때는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다 말 못한 사연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으로 보여준 거 기사 읽은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전투표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 번 썼어요 보세요 처음 썼던 것이 사전투표함 관리 보강해야 라고 하는 게 2014년 8월 16일 날 제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최초로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KBS 윤보미 기자라고 그 기자가 그 다음에 제 기사를 받아서 기사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KBS가 보도하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 2015년 5월 18일 날 이미 그때도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CCTV가 작동이 안 됐어요 작동이 안 됐어요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마음대로 CCTV 아예 작동이 안 되는 하는 척만 했던 거죠 이것을 제가 기사를 썼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총선 때 과연 전용 CCTV 설치하냐 했을 때 선관위 반응이 글쎄 이런 식으로 뚜렷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재보선 사전투표함 재보선의 경우는 사전투표함 CCTV 없이 관리를 했고요 선관위가 진희들 마음대로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보세요 4.13 총선 때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를 확인했는데 관내만 사용했죠 자 이 기사가 지금 사전투표함 과연 안전할지 선관위 불쑥 제가 찾아가 봤는데 이 기사하고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온갖 광고가 붙기 때문에 이 인쇄를 눌러 가지고 저는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해서 광고 없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총선 당시 2016년 총선 당시 제가 사전투표함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밤중에 9시 반경에 제가 선관위 불쑥 찾아가 봤어요 근데 2층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직원 5명이 근무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함 제가 방문 목적 밝히고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CCTV 화면을 관내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그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면서 무인 경비 장지치가 돼 있고 경찰이 경비를 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나오는 사이에 나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이게 이제 사무국장실이에요 사무국장실 선관위 사무국장실 근데 지금 9시 반경인데 전등이 완화하게 켜져 있고요 CCTV 출입구에는 이렇게 CCTV가 있죠 까맣게 보이죠 출입구에 CCTV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국장실에서 그래서 국장님이 계신 줄 알고 인사 나오고 가려고 노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죠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무국장이 없고 소파 응접용 소파에 두 명의 남자 직원 선관위 남자 직원이 한창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잠깐 밝히는 사이에 관리기장하고 여직원이 막 사무실에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접수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가 그 안에서 남자 직원들이 무슨 접수 작업이냐 사전 투표지가 등기로 선관위에 배달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곳에 투표함이 있는 거예요 투표함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CCTV도 창관인이 아무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런 곳에 선관위 직원들 두 명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사전 투표지 접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CCTV 없는 곳에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너무 위험하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관외 사전 투표함의 경우는 큰 빈 구멍이 있구나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선 당시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고요 2016년 총선 당시까지 이거는 중앙에서 모니터링한다라고 하는 화면인데 이렇게 많은 전국의 사전 투표함 보관소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모니터링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 영상을 언제까지 보관하라고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선거 끝나고 폐기해버려도 누구도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법이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소병원 의원실에서 총선 사전 투표함 관리 부실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정인하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 때 왜 사전 투표하면 CCTV 설치 안 하냐라고 집중 추궁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제보를 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 끝내 선관위 사무국장이 말이죠 이때 답변을 하면서 예산도 없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언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설치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정인하 의원이 집중 추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전 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까지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선관위가 그런데 드디어 이제사 문제제기하였던 2014년부터 벌써 장장 7년째 되는 올해 드디어 이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쁜 일이고요 흐뭇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로서도 이제 더 이상 사전 투표함 관련해서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상당히 많이 잠재울 수 있는 나름 법안이 사전 투표가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하는 나름의 법령의 안전장치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늦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여야가 이걸 이게 빈 구멍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나긴 세월이 이 법안 하나 통과되기까지 이렇게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분명히 소평원 의원이 관련 법을 제출을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사 이게 국민의힘 박안수 의원에 의해서 법령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계속 압박을 가하면 국회의원들도 그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내년 대선은 그나마 좀 더 안심하고 우리들이 치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